민호 형 꺼 렛츠고! 민호 형 꺼 민호 아아 한 개 먹어 형이 너를 위해서 직접 다리 왔다 거짓말 시실에 의상팀 누나가 다리는 거 다 바꿔봐 내가 가지고 고맙다 괜찮네 오케이 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오 마이 갓 엉덩이 밖에 안 보이 야 엉덩이가 엉덩이를 보여줘야지 가사의 충실은 안 보이야 가사의 충실은 안 보이야 아 힘들지 않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무거운 거 같아 잘 하고 와 얘야 이 정도는 누워서 껌먹기 아닙니까? 누워서 껌먹기는 아닌가? 야 누워서 떡 먹으면 최애 인마 야 하나 야 아무것도 될게 한이 하는 거 없어? 한쪽 보자 한이가 이쪽 오면 이쪽 보자 하나 열심히 해 못 먹게 다시 잠 좋구나 한이 형 파이팅 파이팅 네 번째 0.1mm remove stay 잘 탔는데 물이 없어 너무 귀여웠어 야 현진이 다 합니다 야 니가 나랑 다를 게 뭐냐 야 그래도 나는 물에 형체는 있네 야 쏠베 진짜 재밌다 아니 니가 재밌게 잘 탔어 야 넌 진짜 잘 탔어 야 진짜 재밌어 야 깔끔하게 잘 탔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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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학교 3년 동안 지덕체를 갖추며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? 잠시만 잠시만 이의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은 아니 어떤 것 같습니다 성적뿐을 갖고 와라 성적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 똑똑한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창빈아 왜 아니야 현진아 어? 저 닭을 나 근데 생닭 못 만져 창빈아 창빈아 어! 생닭 저 딴 거 딴 거 할게 너네는 어! 아 움직여 아직 움직여요 얘가 왜 움직여 왜 용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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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꺼내 앞으로 아니 반대쪽 반대쪽 안으로 그렇게 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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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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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와드리고 무릎을 누르고 팔꿈치 꾹 하나 둘 셋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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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꿈치 아래로 구부러 아래로 그렇지 그렇지 해서 들어가요 무근육 자, 들어가셨어요. 사라졌어요. 네, 사라졌어요. 쌤이 혼자서 당한 것 같은데요, 지금? 바다의 기운을 칼에 모아! 바다의 기운을 모아! 뭐야? 보인다. 너의 식료줄이! 안 돼! 왜 이리워! 안 돼! 아, 조지해야 돼, 안 돼! 아, 이렇게 früh했었어! 나 이렇게, 그렇지. Albino. 이렇게, 이렇게. 레디 액션. 이게 어떻게 되냐? 머리 안麻fracht. 역시. 네가 부산의 양정인이느냐? 그래, 상심 못한 몸이니까. 얼마나 쓰레기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성공한다! 찬이 형 같습니다. 카페를 독단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술을 썼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리노 아니면 승민일 것 같은데 현진인 것 같기도 하고 승민인 것 같기도 하고 한인 것 같기도 하고 이헨인 것 같기도 하고 필릭스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빼고 다 마피아인 것 같아요. 여러 명 다 의심이 됐는데 뭔가 승민이가 좀 행동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승민이를 투표하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필릭스 형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서 뭔가 필릭스 형이 조사장을 죽였을 것 같습니다. 네. 제 생각에 마피아는 어 제빵왕 용고기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 약통이 너무 의심이 되거든요. 어떻게 어 어 원래 한플로우가 안 돼. 하하하하 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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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앙 으앙 아 아니 히히히